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. 긴장하면 조금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야구 해설도 하시고 방송 즐기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더 봉준근 선수의 진면목을 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 2 인생 응원합니다. 파이팅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많이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. 오늘 특별히 복면가왕이라는 마운드에 올라서 모두의 마음에 정확히 스트라이크를 꽂은 봉준근 씨의 새로운 시작.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좀 허무했습니다. 그냥 정확하게 봉준근이야 이런 거는 좀 안타깝습니다. 그리고 또 봉준근이라는 이름 하나로 제스처를 해 주셨던 우왕님. 저한테는 되게 좀 뜻깊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나중에라도 되면 꼭 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왕님 파이팅. 다음 주 100대 가왕 특집. 시원시원하게. 아우 아니 아니 대단하시네요. 잘하네 아 잘하네. 상상할 수 없었던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. 가왕이랑 붙여서 승선이 있습니다. 이런 게 가능하고 나쁘게. 되게 좋았어요. 완전 달라졌습니다. 100대 가왕을 바로.